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공모와 별개로 인천만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14일부터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대체 매립지 입후보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220만 제곱미터 이상, 실 매립 면적은 17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 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비롯해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채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의 주체들이 대체 매립지 찾기에 나선 상황. 인천시는 우선 공식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 수용성 우려로 공개조차 못했던 기존 대체 매립지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과연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를 사용한다는 4자 협의의 조항을 염두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4년여 앞둔 상황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선 인천시와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요구하는 타 지자체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